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도 이산확률분포에 관련된 응용문제다 알겠죠? 응용문제인데 사실상 확률분포표의 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변수를 잘 파악하시고요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평균이건 뭐건 나발이건 간에 다음일이 알겠냐 평균이건 분산이건 구하는건 다음일이라고 됐어요 따라서 일단 문제가 다음같아요 다음같이 5개의 관광지 A, B, C, D, E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P에서 출발해서요 A, B, C, D 경로를 따라가서요 Q까지 도착점까지요 한번 방문한 관광지는 다신 지나치지 않아 알겠냐 그렇게 해서요 7개의 관광코스를 만들었대요 일단 7개의 관광코스가 좀 궁금해요 난 궁금해 알겠어요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7개의 관광코스 일단 P를 출발해서 P에서 어디로 가요? P에서 이건 뭐 P련이죠 A, P련 맞아요? 항상 수영도를 이용해서 수영도 알겠죠? 약간 P련이죠 A에서 갈 수 있는게 어디어디에요? A에서 갈 수 있는건요 B 아니면 C잖아 그쵸? 맞지? B 아니면 C 자 P, A, B만 보세요 B에서 갈 수 있는게는요 C 아니면 D 아니면 E, A로 못가요 얘는요 C 아니면 D 아니면 얼마다? E다 그쵸? 됐어요 P, A, B, C요 P, A, B, C면은 C에서는 이제는요 A로도 못 가고 B로도 못 가고 얘는요 방법이 없죠? D로 가야 돼요 그쵸? 또 D에서요 빠꾸도 안되고 빠꾸도 뭐야 백도 안되고 그쵸? 그 다음에 B로도 못 가고요 E로 가야 돼요 아예 끝났네 그쵸? 얘는요 풀코스네 그쵸 풀코스 그쵸? 다 돌아보고 온거에요 잘했어요 자 P, A, B, D요 P, A, B, D로 왔으면 D에서는요 여기서 C로도 한번 가고싶은 C로 가면요 도대체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알겠냐? 갈 데가 없잖아 간지점은 다시 가면 안되니까 그쵸? 따라서 D다면요 어쩔 수 없이 E로 가서요 도착해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P, A, B, B, B P, A, B, B, E요 P, A, B, E는 여기서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다시 이쪽으로 올 방법이 없어 갇히잖아 젠장 가봤자 어떡해요 갈 데가 없잖아 그쵸? 이미 이런 델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관광 끝 끝 됐어요? P, A, C는요 P, A, C 밑으로 갔습니다 C로 갔으면 C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A로는 못 가고요 어디로 갑니까? 얘는 B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D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자, P, A, C, B면 B에서는 다시 또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가요? D 아니면 E로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자, P, A P, A, C B, D예요. D로 갔으면 여기서 이제 또 E로 갔다가 풀코스네요. 그렇죠? 다 돌 수 있어요. 그렇죠? P, A, C 뭐야? B, E요. E는 끝났죠? 돌아가면 안 돼요. Q로 끝나야 돼요. 관광 끝. 다음에요. P, A, C, D면 D에서 어디로 가요? D에서는요? D에서는 B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 있어요. 자, P, A, C, D, B면 여기서는 방법이 없죠. 이제는 E로 갔다가 관광 끝 P, A, C, D P, A, C, D이면 B로는 못 가요. 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관광 끝내야 돼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이어트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개 관광 코스를 개발했대. 자, 근데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14,000원씩 요금을 부과해서요. 관광 요금을 결정해. 예컨대 P, A, B, E, Q면 A, B 세 군데 들러서 놀았으니깐요. 상 곱하기 14,000원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한 관광객이 임의로 일곱 개 관광 코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관광 코스의 요금이 야, 뭐가 확률변수 X야? 지금 이제는 확률변수 X가 중요한데 뭐가 확률변수 X예요? 요금이 확률변수 X야. 알겠어요? 요금이. 그러면 하나 선택했다고 하자. 선생님, X가 뭐라고 하시면요? 요금이야. 요금. 요금인데요. 요금은 관광지를 몇 개 돌았냐가 중요한 거잖아. 따라서 얘는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건 관광 코스 다섯 개. 풀 코스. 얘는요. 한 번 관광 코스 선택했으면요. 적어도 난 한 군데만 보고 올래요. 이거 안 돼. 그렇죠? 빼버려. 이거 관광지가 아니야. 출발점, 시작점이니까 빼버리고요. 세보면은 다섯 개. 얜 몇 군데? 네 군데. 얜 몇 군데? 세 군데. 얜 몇 군데요? 얜 다섯 군데. 얜 몇 군데요? 얘도 다섯 군데. 얜는요?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관광 코스를 선택했으면요. 적어도 난 한 군데만 보고 올래요. 왜 안 돼. 그렇죠? 현실 상황이 좀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무조건 가서 팔아주고 와야죠.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세 군데가 제일 작은 거야. 세 군데일 확률이요. 몇 분의 몇십니까? 이거 하나 찍어봐. 딱 찍어서 어떻게 해야 할 때 확률은요? 7분의 1입니다요. 그렇죠? 하나. 광광 코스를 광광 코스가 아니죠. 광광 코스 세 개. 여기다 조그마하게. 광광 코스 개수 세 개. 네 개일 확률이 얼마예요? 네 개일 확률은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게 7분의 4예요. 그렇죠? 다음에 광광 코스를 다섯 군데를 다 풀 코스로 도는 건요. 세 개니까 7분의. 잘못했다. 네 개가 하나. 네 개가 세 개네요. 세 개. 쏘리. 다섯 개 도는 건요. 세 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에서 1인데 지금 광광 코스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X는요. 광광 코스의 요금이니까 곱하기 얼마? 14,000원. 3 곱하기 4만 2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14,000원 곱하기 3 할게요. 곱하기 3. 얘는요. 14,000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4. 14,000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5. 이렇게. 이게 확률명수 X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건요. 뭐에 평균 구하려? 1,000분의 1x 이거 값 구하라고. 이거에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1,000분의 1x에서 구해도 되겠고. 알겠냐? 또는 이거 뭘 구해요? 그냥 평균 구한 다음에 1,000분의 1 해도 되겠고. 상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구해도 되고요. 바로 알겠어요? 또는요. 저 평균 구한 다음에 1,000분의 1 해도 되겠고. 알겠죠? 지금은요. 1,000분의 1x를 써놓고서의 평균 구하려도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위에다 써줄까요? 위에다가. 1,000분의 1x 한번 잡아 볼게요. 1,000분의 x. 얘는 14 곱하기 3이 되겠고요. 얘는요. 14 곱하기 4이고요. 얘는요. 14 곱하기 5죠. 그래서 그거의 평균은요. 바로 갈까요? 곱해 곱해 곱해서 더해주면 나온다. 알겠냐? 그래? 그걸 시그마로 표현했었고. 하여튼 곱해주면 어떻게 해요. 약분하고요. 2,3은 얼마다? 6이죠. 얘랑이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2,3은 6 나와요. 더하기. 얘랑이랑 곱하면 약분하고요. 2,4,8,8,3,24 나옵니다. 얘랑이랑 곱해서 더하면 곱하면 2,50에다가 30 나와요. 더해주면요. 54에다가 60이요. 62 정답. 물론 아까 평균 이렇게 다 구해서요. 이렇게 곱해서 더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줘도요. 똑같이 60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다. 알겠죠? 선형변환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상 평균 구해야 되는 건데요. 선형변환 정도쯤이야. 이거 활용하든가. 또는 아예 그냥 지금은 노골적으로 1000분의 x의 평균을 구하든가 알겠죠. 근데 x가 요금이니까 요금은 경로. 일단 7개의 경로를 이렇게 수용도로 파악할 수 있는가.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고 사실상 7개의 상품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거니까요. 확률도 7분의 얼마 구할 수 있겠고. 이 확률별수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요. 확률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요. 이제 뭘 묻든 간에 그 다음부터 이제야 비로소 통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이해갔죠? 이번 문제 풀은 여기까지입니다.